PHIL 이제 이 경연 출연진이 아니니까 자요? 레츠고! 안녕하세요! 어, 두 번짓이였다! 아, 인이요! 다, 다! 다른 사람들! 두 번짓이... 몇 달 됐는데, 알았던지! 마무리네. 그러시네요. 길었다. 진짜 길었다. 근데 온 마이웨이 이거 하면서 이거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눈물. 우리 무대 소개 VCR 싹세팀 들어가는데 광탄 싸이 무려. 우와! 그 사이에! 잠깐만, 저 처음부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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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왔어! 요번 뭐는데? itchens machi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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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도 머리가 들어가는구나. 내 엄마. 너무 잘 나와. 아 진짜? 아까랑 다른 반응이 돼. 너무 예쁘구나. 아니 아까랑 다른 반응이 돼. 엉망이 때문에 그런 거 안 했어. 놀이 필요하면 돼. 멋있었어. 놀이 필요하면 돼. 놀이 필요하면 돼.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시간을 갖자. 우리 갖자. 조금만 떨어지자. 우리 사이도 실패가 필요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네. 그러면 누나 씨 분도만 한번 해볼까요? 2절 삶이. 우리 연도. 선수 좀 더 일찍 나와야 돼. 누나 씨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다리 잡아 볼게요. 이 큰 사이에 서두고. 여기 선 밖에서 주는 게 될 거 같아요. 여기 선 밖에서 주는 게 될 거 같아요. 이 선을 맞춰주고 여기 선을 맞춰줄게요. 오케이? 출발. 오이. 여기 선을 맞춰줄게요. 파티는 뒤로 나가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아웃파티는 뒤로 나가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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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리 보려고 오늘 대장정에 저리 개치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쌤 아니 그래도 같으면 불레기 아 뭐야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웃을까요 나갔는데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끝 집에 갑시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세계 우승 혜택으로 골든디스크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경연에 열심히 임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반은 또 우리 무무들이 만들어 준 거고 우승은 거의 100% 다 무무들이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무대를 꾸밀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이 두 번째 세계로 인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되게 기분 좋았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저로 저의 또 인간으로서도 발전하는 계기도 만들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댄서분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직원분들 또 두 번째 세계에 또 피디님 작가님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이 끝을 이렇게 맺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 저와 함께하시길 또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